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갱년기 영양제 추천해달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품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굳이 드실 거면 큰 기대 없이 한 달치만 구매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 갱년기 영양제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시각차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들을 찾으시고 또 드시는데요 그런 제품들 실제로 드시고 갱년기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효과 보시는 분들이 매우 적다고 보셔도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먼저 백수호 몇 년 전에 가짜 파동으로 난리가 났었죠? 최근에 백수호 제품들이 다시 나오고 있긴 한데 예전만 못하고요 그 다음 석류? 사실 여성 건강 쪽에서 단골 제품이 석류인데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성분들한테 좋은 건 인정 하지만 여자한테 좋다고 갱년기 증상이 나아진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피크노제놀이라고 있죠? 이건 그나마 갱년기 제품들 중에 괜찮은 성분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요? 피크노제놀이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의 항산화 적용을 대신해주는 역할로 갱년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갱년기 유산균 이런 것도 있는데요 홈쇼핑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실제 소비자분들이 좋다고 하는 경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괜찮은 균주에 피부를 붙이면 피부 유산균 다이어트를 붙이더니 다이어트 유산균 이제는 갱년기까지 붙였는데요 좀 있으면 정력에 좋은 유산균도 나올 기세죠? 제가 이런 갱년기 제품들을 건강기능식품임에도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런 제품들이 저희 제품은 이래서 좋아요 라고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주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들은요 실제 효과가 있건 없건 임상실험상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피검사를 해보니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 간수치가 개선됐다 면역세포가 증가했다 등등 수치상으로 명확히 정해지는 결과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갱년기 제품은요 임상실험 참가자들의 피를 검사해보니 특정 수치가 좋아졌고 그래서 특정 효과가 났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결과치가 임상실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대체 임상실험 어떻게 하길래 그러느냐 갱년기 제품은 실험 참가자들한테 실험 전후 느낌의 차이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임상실험을 하거든요 참가자들한테 A라는 성분을 드셔보니까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주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나빠졌어요 저는 나빠진 건지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갱년기 제품들은 이런 주관적인 느낌들을 점수화한 실험 자료를 가지고 시약처로부터 기능성 검증을 받고요 그런 주관적인 점수로 이 제품은 우울증에 좋아요 손발절임, 가슴두근거림, 질건조, 질분비물에 좋아요 이렇게 판매를 하니 그게 효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해서 구매하셨는데 배신감 느껴지시나요?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 갱년기 제품의 광고 문구입니다 갱년기 상태지수 11가지 모두 개선 평가항목 11가지 유의성 확인 이러면서 11가지가 쭉 나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갱년기 상태지수가 뭔지 보시죠 갱년기 상태지수 쿠퍼만 인덱스라고도 해서 KI라고도 하는데요 보세요 왼쪽에 갱년기의 대표적 증상 11가지가 나와있고 그 옆에 점수가 쫙 보이죠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참가 전에 한 번 실험 참가해서 특정 성분을 일정 기간 섭취한 후에 한 번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렇게 총점화해서 점수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면 와, 보세요 안면 홍조 개선에 대한 유의성이 확인되었어요 총점이 개선되었어요 갱년기에 이만큼 힘드셨죠? 그런데 이렇게나 좋아졌어요 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 쿠퍼만 인덱스 말고 바로 맨콜 지수라고 불리는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 29가지 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전후로 작성해서 갱년기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쿠퍼만 인덱스랑 맨콜 지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지수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업계 분들? 글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런 실험에 참가하셨다고 했을 때 아니면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참가한다고 했을 때 실험 참가 후에 점수가 개선이 안 됐다고 말하면 왠지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왠지 주체 측에 미안할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미안한 마음에 실제로 변화가 없었는데 아주 조금 있었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 마음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 마음을 떠나서 건강기능식품은 임상실험할 때 표본이 1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100명의 혈액검사를 해서 특정 변화가 있었다는 명백한 팩트로 제품을 만들고 팔아도 섭취하는 사람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100명의 심리테스트 설문조사로 제품을 만들고 파는 게 정상적인 제품일까요? 아니면 시작처에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비양심적인 돈벌이 수단일까요? 판단은 소비자분들이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에 저는 갱년기 영양제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 물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제품이라도 효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게 건강기능식품의 묘미인데 그런 묘미를 기대하고 갱년기 제품을 드신다? 궁금하니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 분 정도 소량 구매하셔서 드셔보시는 건 괜찮아요 대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큰데 쇼호스트 말만 믿고 SNS 후기만 믿고 6개월분 12개월분 결제하시는 바보 같은 짓은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분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 또 사면 되잖아요 어 한 달 분은 비싸고 12개월 분은 싼데요 이런 생각 드시죠? 업체들이 그런 심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갱년기 제품 말고 일반적인 여성 건강제품 드세요 달 맛있고 종자유 보라지 종자유 세인트 존스워트 이런 것들 아니면 약국에서 파는 승마 추출물 회라민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세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님이었습니다 오늘의 승마 că mogę oney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